책장, 책장이 어딨는데? 여기 있지 자, 옷 화장실 장실이야 속하드라 장실 어딨는지 모르겠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방들 위치를 다 까먹었어 괜찮아 그래, 실패하면 이대로 마중 나가지 뭐 뭐 있어? 정아, 음식, 배달음식 시키면 되지 뭐 그래 우리에겐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자, 씻자 일단, 그리고 또 일단 씻어야지 아무 기대도 하지마,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어,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봐 혹시 19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지마 그런 거 안 나오니까 벼드랑이 나오네 어휴, 지지 아, 원래 샤워는 자고로 물, 물만 끄는 거야 어, 비누칠하는 건 목욕이지 어휴, 뭔 소리야 어, 샤워는 원래 자고로 물만 쓰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여자들의 승부 속옷인가? 음, 그래, 그렇답니다 아주 어깨가 딱 벌어졌구만 그 남자는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음, 에이든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없죠 가슴, 뭔 소리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아이,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여기 뭘 입지? 어, 섹시하게 자, 과연 쥬디 기준에서 섹시는 어떤 옷일까? 어, 하이, 라이언 어, 하이, 라이언 제가 기다리고 싶어 이게 섹시야? 뭐지? 남친 와이셔치? 또 아닌데 그래, 한번 입어보자 아니, 이게 어떻게 섹시가 되지? 뭐지, 시스루라서 섹시인가? 전혀 그래, 시간 없다고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어, 이 키즈 아깝게 아,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음식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 이제 30분도 안 남았을 거야 더 신속해야 돼 신속, 저거 아니, 천옥되지마 8시에 와 저거 에이든이 장난친 걸 거야 아니야? 알았어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내 집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 내 집에서 나를 길을 잃게 만들다니 제법이야 자, 슉 슉 슉 정작 플스3로 나온 게임인데 패드는 액박패드같이 생겼어 이러니까 게임이 망했지 자, 이제 음식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가 다 치웠니? 네, 얼추 다 치운 것 같네요 음식하러 가자 음식, 음식 음식 해야 돼 음식 해야 된다고 아니야, 30분도 안 남았어 정신 차려 에이전 비프? 아, 그 좋은 것 같고 너무 어려워 빨리 되는 거 자, 다음 어, 저 아시아식 소고기 요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왜냐면 난 여기서 한 번도 요리에 소고기 본 적이 없거든 사과가 들어가니? 아시아식 소고기 요리인데? 비망이니? 사과에 비망이야 이거 아시아식 소고기 요리 아시아식 소고기 요리 비망이니? 아니면 토마토인가? 오, 목요리 아시아식 소고기 요리 저기, 이민 비망이니? 희생 희생 양파고 아니 왜 또 울어 그거 가지고 양파 좀 깠다고 자 그리고 소고기 볶아야지 않니? 자 이제 다음이 문제지 자 이제 중화 냄비를 이용해서 냄비 어디 있니? 불 올리고 그래 일단 기름 둘러야겠지 올리브 올리브유 그리고 재료 넣고 잘 볶아고 간을 해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될 거야 어 뭐 넣어야 되니? 그런 거 왕라라 키워줬잖아 일단 다 넣어봐 그래 생강이 잡내 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거야 안 적혀있어? 그래 요리는 원래 원래 요리는 그래 모험이야 모험이라고 어 어 몇 번이나 넣을 수 있니? 이거 근데 망했어 그래 기왕 망한 거 한번 한 개까지 넣어보자 아니 나는 적당히 한 두세 번 넣으면 넘어갈 그냥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계속 넣을 수 있네 자 소금 한 번만 넣자 이건 화이야 어쨌든 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 그래 이거 겁나 맘에 드실 거예요 죽을텐데 죽을거니까 안되겠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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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른 요리도 준비해둬야 되지 않을까 안되니 그런거 어쩔수 없구나 자 그렇다면 빨리 전화를 걸어봐 피자시켜 피자시키라고 아 잠깐 뭐야 이건 또 무드라이트 중요하지 무드라이트 얼마나 많은 시간 자 과연 언제와 라이언 지금 몇시야 8시 되지 않았어 근데 안타니 9시 운댔나 어 뭐 이거 마실 수 있나 그래 라이언이 오기전에 진정을 하기위해서 술 한잔정도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술이 아니었나 뭐지 또 키우면 되지 뭐 하지만 음식이 로맨틱하지 않은게 문제긴 한데 어이 왔다 자 원래 이런데서부터 일단 여자는 자구로 밀당을 해야돼 안 열어주는거지 잡는척 좋아 그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오프너 와인 오프너가 어디 있을까 아니 연애좀 하자 나도 그렇죠 예 조디 좀 연애좀 하게 내버려 둬 그래 억압받고서 나이 아니니 어렸을때부터 좋아하는거 못하고 하고싶은거 못하고 이렇게 쉽게 따지는거였어 난 오프너 이거보다 훨씬 좋은 오프너로 따도 잘 못하겠던데 여기서 에이든으로 갱판을 칠 수 있긴한데 그래 알았어 너의 연애 존중해주겠어 그래 어차피 라이언은 네가 만든 음식을 먹고 너한테 정이 떨어질 테니까 이미 너의 그래 음식은 살인 흉기니까 살인병기니까 정선의 연애 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병기 아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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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I had to college, without really knowing what I wanted to do. I tried the army. And I looked at the action, travel, adventure... ...Long enough to realize that wasn't for me. And when a C.I. Agent recruiter approached me, I jumped at it. I want to check on the dinner, because this cooking thing, it's a whole new adventure for me. 사례를 위한 그래 주요 유행 남사를 위한 최고의 새로운 시도지 새로운 시도라고 잡숴 봐 아주 훅 갈 거야 아, 아이징 돼, 프랑크? 네, 아니, 저는 중국에 왔는데, 아이징 음식을 좋아해 아, 그럼, 아, 아이징, 아이징, 아이징 this is probably the second time that I've cooked and I would rather not talk about the first time 과연 아이징 아이징 아이징, 아이징 아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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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징 아이징, 아이징이, 아이징 아이징, 아이징, 아이징 아이징 아니 왜 안 죽어 아니 얜 잘 먹잖아 심시어 자기한테 최적화된 커스터미였구나 너 같으면 하겠니? 조디가 이 시점까지는 양부모인거 몰랐나 아 그런가 보네 아이든... 자신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저는 항상 쉽지 않은데 저는 성공을 만들고 조디 그래 사실 아니야 그와 그와 안 돼 설마 라이언을 사랑했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인프라 세상에 대해 많이 배웠는데 아이든에 대해 많이 배웠는데 라이언 잘 먹네 진짜 한 그릇 더 줘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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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있고 잘생기기도 하지마 나 너... 아니 노라고 하지마 너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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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C retire Size 아니면 저한테는 저한테는 아니면 저한테는 좀... 너무 흔한 것 같아요 특별해, 조니 스킨십 타짜고치야? 자 케이스 근데 나는 항상 여기서 게임판을 쳐가지고 처음 보는 거다 이건 어 설마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짜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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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라야되나? 아 역시 야 그래도 신사다 아 신사가 아니다 아니 여자가 울고 있는데 그냥 쳐가? 개념없는 놈 라이언 이 녀석 여기서 에이든이 깽판을 치면 조디가 빡쳐가지고 화내요 그런게 있는데 자 불길한 환영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한참 흑염소가 날을 때 그거 한거 때문에 그렇죠 피로 피로회복은 아로나민 Q 약국에 있습니다 결정할 때 부장님이 진짜 릴리엄 대포가 약간 그게 있어 그니까 뭐 잘생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인상이 기억에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게 있더라구 배우는 진짜 잘생긴거 아니면은 진짜 인상에 남을 수 있는 외모여야 돼 사실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니까 인상 좋은 아저씨인데 악역하는 맛이 있지 않나 나가면 되니? 누구야? 누구야? 아하, you found it now we can get down to the serious business of bedtime stories Jody Jody, you okay? you look pale she looks dead tired is how she looks come on, Nathan, let's get her off to bed yes? yes, yes, hold on, Nathan, it's for you Nathan Dawkins yes, please yes, please Why? yes, please yes, please it's not 아내랑 딸이죠 아내랑 딸 폭발적인 감정이요 자 임무 죽여야 된다고 그래 알았어 가보지 마 이미 이미 신속하게 임무를 자 신속하게 임무를 완료해야 돼요 이사를 안에서 곧